나 망치는 거 아냐? 이거 다 준비했어. 어제 샀어. 이거 다 샀어? 어. 어제 다 단점을 커버하려고. 이게 근데 제일 나의 제품이야. 아 그러네? 어. 그래서 제품 추천받기로는 이거 당반해서 섞어서 쓰면 되게 좋다. 아 진짜? 응. 요철이 약간 피부 좀 뻐끌뻐끌한 그런 거잖아. 그런 거를 좀 되게 매끈하게 해주는 거 같아. 괜찮은 거 같은데? 그치? 응. 예전보다 된 거 같아. 그 다음에 베이스를 발라서 비비. 베이스? 비비? 이거 바르면 파해지는 거 아니야? 어. 조금 하얘지. 조금 하얘지. 막 얼굴이랑 목이랑 차이나고 이런 거 아니야? 그 정도면 안 돼. 나 왜 꾸떡찌감 좀 발라야 돼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나 뭐 이렇게 더 써도 돼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알겠어. 알겠어. 더. 눈가도 꾸별해 봐봐? 아 그래. 아니 그렇게 말고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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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좀 윤기있어진 거 같아. 응. 아까보단 확실히 다른 거 같아. 오. 광난다야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여기 주근깨있어요. 주근깨를 바라야겠다? 응. 좋은게. 아 이거 스머즈 할 수 있어서 되게 좋다. 응? 뭐라고? 하하하하하하 스머즈라고 이게? 스머즈? 어 스머즈라고. 이게 약간 솜방망이 이런 걸로. 솜방망이? 어. 약간 이렇게 펴주는? 펴주는? 어. 지금 솜방망이지라는 거야. 가까이서 대화해도 좋은 게 사라지는 거야? 그렇지? 티 안 나? 어. 지금 가리고 있어. 저 사람 메이크업은 뭐 이러고. 왜 어떻게 안 하지? 응. 남자들도 화장 많이 해. 막 심하게만 안 하면 되지. 된 거 같아. 아 그래? 응. 와. 진짜 사라졌네. 다른 티가 잘 안 난다 이게. 그냥 내 입술 같아. 근데 약간 생기있어도 돼? 그 정도? 아 됐다. 응. 아 마지막. 오. 뭔가 빨간색이 아니라 분홍색이네. 그냥 딱 너 입술 색깔. 어 그니까. 괜찮네. 어 그치. 진작할 걸 그랬다. 너 진짜 잘해줬다. 되게 깔끔하게 잘해줬다. 그리고 주근깨도 아예 안 보이고. 입술 색깔도 되게 산련하고. 응. 진짜 생기있어 보인다. 어 그니까. 여자들한테 인기 있을 거 같아. 너 가는 거야? 어 나 이제 갈게. 어 알겠어 되게 고마워. 내가 성공하면은. 고기 쏴? 어 고기 쏠게. 되게 고마워. 안녕. 굉장히 만족스럽네. 안녕. 제가 메이크업을 처음 받아봤는데. 지금 굉장히. 그 주근깨도 확실히 많이 없어졌고. 자신감이 많이 뿜뿜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내일 소개팅 성공해서. 좋은 결과 만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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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